대륙할 때 유진이랑 아이돌로 방송 활동할 때 유진이의 자아가 바뀌는 거야? 이게 사실 내가 지고오락실 촬영 전에도 굉장히 고민했던 건데 나는 아이브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또 진짜 내 모습은 약간 털털하고 솔직하고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아이돌 이미지를 잘 지켜야 될 텐데 하면서 엄청 걱정이 있었어 근데 뭔가 아이돌로서의 내 자아는 약간 겸손하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같고 예능할 때는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솔직해지고 한마디로 평소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연기라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은데 유진 씨? 아니 그게 아니야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때 있잖아 그럴 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유진 씨 예뻐요 유진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되게 재수없다 되게 재수없다 되게 재수없다 맞아요 예능에서는 감사합니다 애생하는 거지 예능에서는 어? 유진아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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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유진아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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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이게 맞지 그게 맞지 그러니까 거빵